이번 시간에는 온라인에서 인터넷에서 문서를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릴 서비스는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구글 독스라고 하는 서비스 안에 문서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문서 작업을 해보셨으면 아실테고 안해보셨으면 모를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라든지 한글과 컴퓨터의 아래 한글과 같은 프로그램들로 보통 컴퓨터에서는 문서작업을 합니다. 바로 이런 문서작업을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웹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글독스라고 하는 건. 그런데 왜 온라인에서 이런 작업을 하느냐고 하시면 일단 온라인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컴퓨터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가 고장나도 온라인상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아주 중요한 장점인데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문서는 자기 혼자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문서작성을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문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일단 기능 자체는 컴퓨터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아니면 아래 한글보다는 못합니다만 이게 인터넷상에서 문서를 작성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아주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컴퓨터에다가 워드나 아래 한글 같은 거 안 쓰고요. 보통 온라인상에서 인터넷상에서 구글독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을 많이 합니다.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링크를 준비해놨어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새 창이 열리면서 구글독스의 화면으로 기동을 합니다. 여기 제가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로그아웃을 해야겠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요. 로그인이 됐으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로그인 관련된 부분은 건너뛰시면 되고요. 로그인이 안 된 분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다가 이메일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쓰기 위해서는 구글이라고 하는 서비스에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회원가입하는 방법은 우리 효도코딩 수업 중에 회원가입 안에 보시면 수업 중에 구글 회원가입이라고 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 구글에 회원가입하는 법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들어와서 구글독스로 간 다음에 저는 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할게요. 저는 아이디가 이고잉20이고요. 골뱅이 지메일닷컴입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알려드릴 수 없죠? 아이디 비밀번호 여러분들 것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로그인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은 크게 세 개로 구분이 되는데요. 위쪽은 여러분이 문서들을 많이 만들게 되면 문서가 많아지면 필요한 문서를 찾는 데 많은 노력이 됩니다. 그걸 줄여주기 위해서 검색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 검색하면 문서의 제목이나 문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문서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오른쪽은 문서를 관리하는, 분류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왼쪽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여러분들이 생성한 문서들이 여기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 계정은 현재 문서를 하나도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출력이 안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우선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만들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자 이 버튼에다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문서, 프리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양식, 그림, 표, 문서 그룹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문서, 프리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이런 것들은 이 문서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 문서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여러분 컴퓨터에서 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친다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아니면 한글과 컴퓨터의 아래 한글에 해당되고요. 프리젠테이션은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나 아니면 맥OS 같은 경우는 키노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스프레드시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에 해당되고 뭐 양식이나 이런 것들은 구글이 어떻게 보면 구글이 고안한 거기 때문에 어디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윈도우 프로그램, 여러분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뭔지 모르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컴퓨터에서 이 문서 작업을 하셨던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해보지 않으셨어도 이걸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이게 문서라고 적혀있는 부분에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요.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자 이렇게 화면이 하나 뜹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문서의 제목을 작성하는 거예요. 자 여기 제목 없음이라고 적혀있는 부분 있죠? 여기다가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요.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팝업이 뜹니다. 자 여기다가 문서의 이름을 적는데요. 뭘로 할까요? 자 효도코딩 사용설명서라는 문서를 제가 작성을 할 겁니다. 이 문서의 제목은 효도코딩 사용설명서가 되는 거예요. 자 확인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목 없음이 효도코딩 사용설명서로 바뀌었죠? 예 됐고요. 이제 제목을 저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문서는 크게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위쪽에는 이 문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 문서의 서식을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서식이 뭔지는 곧 설명드릴 거고요. 자 아래쪽에는 실제로 이 문서의 내용이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문서를 작성해 볼까요? 자 우선 제목을 물론 이거는 문서의 제목이지만 이 안에 여러 개의 작은 하위 제목들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할까요? 자 우선 요령이라고 하는 큰 제목을 하나 만들죠. 그리고 엔터를 치고 거기 내용을 적죠. 효도코딩을 효과적으로 시청할 수 할 수 있는 자 요렇게 제가 내용을 적었습니다. 요런 개는 요런 방법 그리고 자 요기 있는 효도코딩을 효과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는 요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령이 제목인데요. 자 요거 요령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목이기 때문에 저걸 크게 표시해야겠죠? 크게 표시하기 위해서는 자 요령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앞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놓고요. 마우스 포인트의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기면 요렇게 흐린 파란색으로 이렇게 글씨가 감싸집니다. 그러면 감싸진 만큼이 현재 선택된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위에 보시면 스타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자 제목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죠? 요거를 클릭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요령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목으로 선택이 된 겁니다. 제목이기 때문에 글씨가 커진 거죠? 자 다시 요걸 선택하는데 이번에는 자 왼쪽 클릭해서 요렇게 드래그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마우스 포인트를 요령의 위에다 올려놓고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더블 클릭하시면 요렇게 한꺼번에 선택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요령 제목 1 대신 제목 2를 선택하면 조금 더 제목이 작아지죠? 예 그렇게 해서 제목을 선택하면 되고요. 자 여기 효도코딩을 효과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라고 제가 적었는데 자 요거를 안으로 들여쓰기 하고 싶다. 그럼 여기 있는 요 들여쓰기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요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여기 방법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요것도 제가 제목으로 지정할게요. 요것도 제목 2로 지정을 한 다음에 요 밑에다가 바로가기 요것도 코딩 바로가기를 만든다. 자 그리고 어... 알파벳 수업을 요거 좀 존댓말로 해야겠네요. 만듭니다. 알파벳 수업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 수업을 듣습니다. 자 제가 대충 만든 거예요. 요기 있는 내용이 별로 세련돼 보이진 않네요. 자 그럼 요기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항목이니까 요것들을 리스트로 만들고 싶을 수가 있어요.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 항목별로 구분을 하는 건데요. 보시면 알아요. 자 요것들을 요렇게 마우스 포인트로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한 누른 상태에서 요렇게 쭉 땡겨서 요렇게 파란색을 감쌉니다. 문서를 그리고 요기 보시면 글머리 기여넣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기다 마우스 포인트로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요렇게 어... 이 각각의 요소들이 어... 항목으로 바뀌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중에서 이 효도 코딩 바로 가기 만듭니다. 에서 효도 코딩이라는 요 문자가 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강조 표시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효도 코딩만큼만 요렇게 드래그를 하세요. 그리고 왼쪽 버튼을 놓으시면 효도 코딩만 선택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요기 보시면 B라고 적혀있는 부분 있죠. 저거는 밑에 굵게라고 적혀있는데 저걸 클릭하시면 효도 코딩이라는 요 문자가 굵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요기 있는 밑줄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효도 코딩 밑에 밑줄이 생기죠. 그리고 요기에 있는 텍스트 색상이라고 하는 거에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요렇게 색깔들이 나오는데요. 마우스로 이렇게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효도 코딩이라는 문자가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자 요 위에 있는 부분을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서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기인 이 서식을 이용해서 요기 여러분이 작성한 문서에 이 색깔이나 디자인 같은 것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서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수업을 듣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하고 요기에 있는 11pt라고 적혀있는 부분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자 36이라고 적어주면 자 이 수업을 듣습니다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요렇게 커지는 거죠. 자 그럼 하나만 더 알려드릴까요? 자 요기다가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제가 입력하고요. 요기 있는 글씨를 좀 작게 만들고 싶으면 요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요기 있는 거를 어 12로 적으면 되죠. 근데 저는 이거를 가운데 정렬하고 싶어요. 지금 왼쪽으로 정렬이 되는 거거든요. 자 정렬이 뭔지는 보시면 합니다. 자 그럼 요기 보시면 왼쪽 맞춤,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가운데 맞춤을 선택하면 요기 있는 글씨가 가운데로 정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요기 있는 서식들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서식을 사용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첫 번째 서식을 적용할 대상을 지정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요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기 있는 요 기능들을 선택하면 그 기능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서식의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서를 다 작성을 한 거예요. 문서는 물론 더 길어지고 더 복잡해지겠죠. 필요에 따라서. 그럼 이 상태에서 요기 있는 요 문서는 자동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이 구글독스는 여러분이 특별히 저장 기능을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문서를 작성을 다 했으니까 요기 있는 요 제가 작성한 문서를 창을 끄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리스트가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효도코딩 사용설명서라고 하는 리스트가 요기 생긴 겁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구글독스에 방문하셔서 효도코딩 사용설명서라고 하는 이 문서에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작성했던 이 효도코딩이라는 문서가 열리면서 예 아까 만들었던 그 문서를 보거나 수정하거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제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 요기 있는 거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에 우리 동영상 강의니까 여러분 일단 한번 쭉 제가 하는 걸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씩 조금씩 끊어서 실습하면서 따라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 문서 작업을 꼭 배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볼 거는 이 구글 문서라고 하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과 협업하면서 문서를 같이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말은 어렵지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